시중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올 연내 5%를 넘길 수 있다는 가능성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았던 분들은 아무래도 이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광호 기자입니다. 주요 시중은행들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또 올랐습니다. 인상폭은 0.02%포인트 내외. 주요 은행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가장 높은 곳은 최고 4.78%를 기록했고 나머지 은행들도 4%대 중반까지 올라섰습니다. 최근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 기준금리로 사용되는 코픽스 금리가 상승하였기 때문에 변동금리 주단대를 선택하시는 고족분들께서는 금리가 상승... 코픽스 금리란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을 고려해 은행연합회가 산출하는 금리인데, 잔액기준 코픽스 금리는 지난해 6월 이후 1년 3개월간 1.3%포인트 넘게 올랐습니다. 미국이 저금리 시대를 끝내고 꾸준히 기준금리를 올렸고, 최근 미중 무역 분쟁 등 금융시장 불안이 채권금리 상승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변수가 앞으로도 계속된다는 겁니다. 만약 한국은행이 미국을 따라 기준금리를 올린다면, 이에 연동돼 움직이는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는 5%를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미 연준의 연내 추가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만큼, 한국은행이 움직이지 않더라도 시장금리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4년여 전 초저금리로 대출을 받아 집을 샀던 사람들의 이자 부담이 급격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SBS CNBC 이광호입니다. 기상캐스터